네, 오늘은 구원의 절기 실상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했던 게 서론입니다 이게 오늘은 결론인데, 결론이 아니라 본론인데 자, 서대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오운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주님도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성령의 오심은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이때 주의 영을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었고 구약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었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교단적으로나 이런 측면에서보다 계속 우리의 구원의 절기의 흐름을 통해서 이 일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초대교회의 구원의 절기를 따라가는 많은 분들은 이때 시작해서 다시 성령의 절기, 성령님이 맞춰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계속 하는데 이것이 내 안에 계속 이루어지도록 금식했다는 거죠. 금식의 축복 속에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나의 예사람을 죽이고 주님이 내 안에 40일 동안 그래서 원래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이건 성령의 축만하여 광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 성령의 절기도 마찬가지로 또 40일 동안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 혹시 작년에 저희가 집회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7월 초이긴 했지만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비건 금식이라는 걸 했었어요.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 중심으로 먹되 그러면서도 어리신 분들 위해서는 이틀에 한 번씩 생선을 먹었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그런데 또 연차가 많으신 분은 아예 그냥 금식을 오래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오전만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후 3시까지 어떤 분은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그 의미를 몰라서 지금 생각하면 이런 거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 늘 일상으로 우리 아대 박사님도 오후 5시가 넘어가면 커피를 타달라 그래서 참 독특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커피를 이렇게 타드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후 5시까지 물 한 머금 먹지 않고 금식하겠다가 그 5시에 물을 마시면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커피 타서 이렇게 조금 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안 마시고요. 아주 먹었고 한 대다가 뭘 저렇게 많이 드시나 했는데 그런데 우리 간증이었지 오후 5시까지 아예 물도 한 머금 안 마시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뭐 나도 해버리라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익혀보셔야 된다는 자 이 오순절라 성령이 임하면서 일어난 사건 그 자체 늘 우리가 그랬지만 인간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6개 28절 제일 처음 제일 처음 있었던 사건 계속 이제 성령이 임하신 사건도 우리 이제 물론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고 창조 때도 성령님 함께 하셨지만 이 오순절라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은 또 우리로 알금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누가 보면 24장 49절에 이미 약속하신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보내겠다.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서 그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거죠. 그럼 이 약속은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성령이 임하심은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갑자기 사도행전 2장이 왜 나왔나 했더니 다음 건데 키 하나가 또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3, 14절 봅시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지금 열흘 동안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죠? 마음을 같이했다. 또 그 앞에 보면 더불어서 여러 함께했던 사람과 더불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연결해 갖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위 말하는 공동체의식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한 마음이 되는 건 굉장한 파워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3인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들이 다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중에서 아 나는 이거 인정 안 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한 마음이 열흘 동안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죠. 오순절라 이와 같은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잡았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검은 거 빼고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전에 성경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영어선경에 보면 거기에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마음 마음이 하나 됐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는 건 너무나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모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 이름으로 모였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구할 때 이렇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에요. 왜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이것보다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기도의 장소가 어디였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관련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순절 전에 있었던 6월절 만찬 어디서 있나요?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겟사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죠. 지금 마가의 다락방 가보신 분 계시죠? 물론 거기는 추정되는 곳이고 또 그 건물 자체는 17세기인가 18세기에 지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는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대충 여길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거기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성전을 지나서 갈매, 저기 뭐야 감남산 거기서 이제 밤새 기도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승천하시러 다시 감남산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어디로 갔다구요? 다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 아시죠? 그곳에 한곳에 모여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는 일들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먼저 봅시다. 시작 부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림갖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갖도다 거기서 여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같이 한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우리가 속사람 또 성장을 위해서 매번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매번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알고 한 거 아니었다 그랬죠. 계속 오다 보니까 그 다음 산이 보이고 그 다음 산 또 올라가니까 또 다음 산이 보이고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 저에게 약간 어떨 땐 원망의 빛으로 이번 산도 마지막 산은 아니죠. 이렇게 막 경계의 눈빛으로 보냈는데 몰라요 저도. 또 일단 올라가 보는 거예요. 어쨌든 도망가지 않으시고 같이 이 길을 이렇게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축복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럼 이런 것에 함께 연합하니까 한마음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뭐가 부어져요? 보배로운 기름이 성령님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도 그 연합되어진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가 임파테이션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하나 되어진 마음에 부어지는 것은 더 강력합니다. 이걸 뭐 굳이 두 개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가게 하는 거기에는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곳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흘러가는 거죠. 여기 오시는 분 중에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본당을 딱 들어오면요 오! 여기 딱 들어오면요 너무 기름 부심 강해서 서 있기가 힘들다고 여기 딱 걸어오는데 잘 못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난 뭐지 우린 쑥쑥 걸어가는데 이게 사람의 영의 상태가 다양해요. 다를 수 있고 그걸 느끼는 게 좋은 거고 못 느끼면 이상한 이런 얘기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그래서 이런 게 아주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거 금방 그냥 이렇게 어느 장소에 가면 저희가 한마음이 되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제사한 기도하고 벌써 여기서 이렇게 한 지 9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이 연합돼서 하나 되어지는 건 우리의 지정이 혼이 어떻게 돼 있어요? 타락으로 인해서 각각 분리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건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지적인 것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그래서 거기에 혼의 온전한 통합을 이루어 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안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대안이 대안이 전혀 다르다. 원인 분석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상처나고 상처나 이유가 뭔가 이런 것의 원인 분석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대안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은 계속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영이 부어지고 주님이 새 마음을 부어줘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시편 다 샤워하고 씻고 많은 분량의 성경을 통해서 물두멍에 맑은 물로 씻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뭐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나 되라는 안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안은 하나 됨이지 말씀이 없는 데 하나 된다 이렇게 되니까 종교다원주의를 가는 거죠. 모든 종교는 하나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평화롭지 못한 이유가 보니까 다 종교전쟁이더라. 그러니까 종교도 하나로 만들자 이렇게 가는 게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엔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에만 복음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해야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라주의 성령임할 때 내 안에서부터 온전한 연합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절기를 지나면서 이제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연합시키는 과정을 40일 동안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금식하고 이때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작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부우심과 충만함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우심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4등전 2장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20명 모두에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모든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여기 보면 성령이 계속 부어주었다. 그 자리에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성령임의 역사 중에 하나인데 그건 부우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부우심. 여러분 2장 33절에 아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많은 오순절에 그 120명 선생님 다 방원하고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나스레치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보고 있는 거 이거 다 성령께서 부어주신 거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일회성이에요. 어느 순간 한꺼번에 왕창 부어주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옛날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개도 방원한다. 뭐 이런 표현이 좀 안 좋은 거지만 제가 보기엔 저희 교회 가운데는 재단 기도하고 말승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거 하나 시작했는데 하나님 계속 부어주셨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기도재단도 오 이것도 오케이 뭐 원리가 같으니까 그리고 그 원리가 비슷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그때 전에는 지영훈 목사님 오셔도 뭐 그건 원리가 같으니까 저는 이제 강사를 부를 때마다 우리랑 원리가 같아야 또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와서 딴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다 분별이 돼갖고요.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오 이상해요. 다른 얘기죠. 이러고 막 저를 째려보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변에 굉장히 많이 풀어놓으셨어요. 우리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우리 것만이고 우리만 하는지 알면 큰 착각이에요. 이미 숨겨놓으신 분도 많이 있고 여기저기서 약간 모양은 달라도 원리는 비슷하게 해서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즌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할 게 너무 많아서 불평인 분위기인 거잖아요. 계속 하나님 부어주신 거고 그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진행해 나가니까 거기에 정말 또 또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어주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고마운 부어주기를 원하시나요? 그래도 더 갈까요? 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는 성령의 충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서 명령형이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얘기는 성령의 충만을 진행형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라라고 명령해요. 우리가 항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의 삶을 사는 게 정상인 거죠. 누가 보면 성령 충만과 관련된 사건들 여러 개 있는데 몇 개만 추려보면 누가 보면 1장 67절이야. 시작. 그 부친 사가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가래가 특별하게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건을 볼 때는 뭔가 예언을 하게 됐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예언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저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이건 제가 전에 설명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성령이 내주하심이 방향이 내 안에 들어오는 내주하심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는 오순절 쪽은 주로 나타나는 쪽을 얘기하고 보수적인 쪽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많이 이야기한다. 이런 방향성 갖고 이야기를 했죠.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계속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나타나는 것만 최고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두 개의 밸런스가 같이 있어져야 된다. 얘기도 드렸어요. 누가 4장 1조를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이제 사역의 실제적인 준비가 시작되신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계속 지금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조건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는 하나님 이런 일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게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8절도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노들아 아멘 베드로도 여러분 오순절 사건의 바로 직전과 그 이후에 베드로의 변화는 참으로 놀랍죠. 이 변화에 대한 사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변화 직전 그러니까 다같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면 그렇죠? 바로 어디죠? 그 바로 뜰 앞에서 그리고 심이 통곡하면 통곡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베드로가 심이 나가서 통곡했던 그건 바로 다이성 앞서 거기에 바로 고랬던 베드로가 또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는 갑자기 사람이 휙 바뀌어요. 그래갖고 사람들 모이는 성전 솔로만 행각 이런 데에서 설교하기 시작하고 담대하게 전었더니 5천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믿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 변화의 핵심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예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본질적인 변화. 여러분 이걸 또 따로 띄워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함만 구하느냐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부어주는 저도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진짜 우리 교단 애만 있었고 테두리 안에 있었다면 지금 이런 생각과 이런 접근을 거의 못했겠죠. 그런데 교회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러다가 셀을 알게 되고 셀교회 연구하고 셀교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치유수련 해야 되고 치유수련 마지막에 성령 집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을 알아야 되겠다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속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던 것이 저의 변화 중에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그냥 성령의 은사적으로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나면 알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요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안 변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내 부으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다면 성격이 난 베드로보다 좀 나을까요? 아니세요? 베드로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어떠세요? 베드로도 못하세요? 비교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적어도 네 번 이상씩 부인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의 이 엄청난 변화는 성령으로만 의미한 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변화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죠. 오늘 또 4경전 1장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부분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아멘 방언 얘기할 때 이 본문 많이 접했었죠. 여기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마치 불의 혀처럼 저는 불의 혀 그러면 왜 뱀의 혀가 자꾸 생각나요? 불을 지필 때 불꽃이 이렇게 올라갈 때 막 이렇게 불꽃이 올라갈 때 그 모습이 마치 혀가 올라가는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과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가 불의 혀와 같이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하나씩 이마였다라는 불의 혀 제가 어제 이 부분 가운데 한참 고민했었어요.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교회의 두 가지 주요 특징에 대한 언급입니다. 교회는 민족들 혀 사이에 연합을 가져올 것입니다. 교회는 혀 사이에 연합을 가져오고 혀가 뭐죠? 결국 이 안에서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전에 제가 상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불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사도행정 11장 1절과 6절 7절 읽고 시작합시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족 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네 지금 문제가 뭐였죠? 지금 성경에 뭐라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이들이 바벨탑을 짓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요인 중에 하나를 뭘 꼽았어요?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탑을 짓자 그럴 때 다같이 오 그래 진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우리가 이게 한 민족 한 언어가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고 있는 그 민족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에도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로.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충만케 하고 생력하고 번성케 하려는 이 하나님의 일차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언어를 각각 다르게 하셨다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로 올라가서 성령이 말씀 그래서 오순절날 아침 9시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각자 난곳 방언 그래서 그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려고 열방에서 많이 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가 난곳 그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게 어인일이냐 이러면서 그 소리라는 것. 우리도 여러분 외국 나가보면 금방 느끼해요. 지나가다 누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고객이 확 가요. 어디서 뭐가 우리나라 언어가 들리네 이러면 확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뭐 요즘 이스라엘 가도 그렇고요.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보통. 싸다 싸다. 원 플러스 원 이런 것도 다 한국말로 들려요. 디스카운터 이래가면서 한국말로 들려요. 그러면서 사람이 깜짝 놀래요. 괜히 마음이 이렇게 그런데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난곳 그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이 어찌됨인가 하고 거기에서 머물러서 계속 예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들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들었는데 그 방언이 각각 다른 이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 복음의 역사가 방언으로 이야기 되기 시작하고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했다. 이건 그냥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져요?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일을 하게 된 건 누구예요? 그 120명의 성도들인데 결국 교회가 그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는요 사람 사귀려는 게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좀 이렇게 지나봐야 되고 근데 이제 일본이나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믿는 사람 만나면요 금방 친해져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냥 그냥 친해져요. 참 희한해요. 왠지 막 친근가가고 왠지 가까워지고 우리나라식으로 밥 한 번 먹지도 않았는데 왠지 그 마음이 가면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 같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같이 기도하고 제 안에 약간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에휴 떨쳐버리자 이러고 간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거리 두기 해야 되고 악수도 안 하고 요즘 악수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면 로마식으로 여기를 딱 인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저런 손을 내미는 게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뭐 우리 지난주에는 막 손잡고 기도하고 막 안을 안 하고 이게 도대체 웬 사회적 거리 두기랑은 정 반대로 나아가는 이상한 일일까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확 풀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뭐가 이루어져요? 마음이 연합해서 하나 되어진 역사이라네요. 몇몇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던데 정말 탈북하셔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순교가 다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해 지난주에 제가 느낀 걸 잠깐 이야기 드린 거죠. 남한과 북한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야마 복음통일이라는 게 복음화 개념일까 봐 제가 약간 이게 좀 걸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야마 하나 되어서 서로 손을 잡고 성령께서 하신 일을 함께 이루려고 그들을 그냥 불쌍히 해요. 이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신앙이나 그 무료가 훨씬 낫지 않아요? 우리 어떤 우리 권사님 그 얘기했는데 그 분이 어떤 분이 와서 간증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그 분이요. 보혈기도 통해서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병도 고쳐지고요. 보혈기도 통해서요. 이런 걸 간증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 우리 집사님 관사님들이 우리가 보혈기도 막 자랑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러니 간증을 쭉 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우와 이거 우리 못 꺼내겠다 이러면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야마 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혀, 혀로 인해서 갈라지는 이 부분을 다시 성령으로 말미야마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 집회를 많이 하니까 벌써 아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다음에 기도인들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다 아시더라고요. 연합은 기도할 때 연합이라네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걸로 땡 끝나면 참 진짜 아쉬워요. 저는 진짜 그걸 아쉬워요. 이렇게 막 모이기가 힘들었는데 모여서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이러고 끝나버리면 그냥 한번 모였다는 데 의미를 두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져요. 언어가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말 하는데 영어로 들린다든지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엄청 탄생부터가 이런 연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도 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피조물 그리고 자연과 자연, 사람과 사람 가운데 분리되었던 것을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운동을 하자.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연합을 위해서 막 일을 하고 연합주의. 오늘도 세 시에 지금 기독교연합회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명 못 드린 거를 성령 강림주의를 한다고 세 시에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해요. 안산에서 계속 오라고 문자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정한 연합은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오선절라 그와 같은 일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같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진짜 어려워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회를 어떻게 할까 이것만 갖고도요. 엄청.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갖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교회마다 색깔이 다르고 성계단체마다 색깔이 달라갖고요. 기도할 때 소리 내면 안 되는 교회도 있고 기도할 때 조용하면 안 되는 교회도 있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시작해야 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할 때 방언하면 안 되는 교회가 있고 기도의 스타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같이 기도를 해봅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이 이름을 하셔야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제가 성교한국 때 중복의 팀을 했었는데 세 개 단체가 모였어요. 나름대로 한 기도한다라는 한국의 유명한 단체들 세 그룹이 모였어요. 한 시간 기도하는데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쪽 단체가 할 때 확 다르고 그래서 아멘도 이쪽 단체가 누가 기도하면 그쪽 단체 사람만 아멘해요. 그래서 이상 끝나고 다른 단체에서도 기도하면 그쪽 사람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왜 기도를 저렇게 해? 이러면서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 기도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건 결국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기도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잡아주는 거죠. 모든 기준은 다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오순잘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완성이 있습니다. 이 항목의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시는 첫 그림도 그랬지만 마지막 완성의 그림이 무엇인가요? 첫 그림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있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있는 에덴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소통하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도 타락 이후에 구원받고 성장해서 우리도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함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내면 어떻게 가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잘 이해 안 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성교제 상담하거나 이럴 때 부부도 마찬가지면 한 마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부부가 갈등이 있고 싸운다 그러면 하나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죠? 누구 걸로 하나 되냐 이거죠. 아내는 내 스타일대로 하나로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이거예요. 남편들은 남자들은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냐는 거죠. 그러면 뭘로 하나 돼야 돼요? 남편 걸로 돼야 돼요? 아내 걸로 돼야 돼요? 어떻게 둘의 부부가 금슬이 좋게 하나 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나 돼요? 그냥 손잡고 쎄쎄쎄하면 하나가 돼요? 여기에서 딱 대부분의 심리학이나 대부분의 상담은 멈춰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성교제부터 시작해서 부부도 마찬가지로 왜 이러면 천국에 있는 부부가 없어요. 이 땅에서 왜 그걸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나되어짐을 미리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똑같이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 하나되네 하나되데 다른 것만 자꾸 보여요 이렇게. 이거를 영어가 있는데 북극의 고슴도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서로 바라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막 추우니까 막 달라붙는데 달라붙으니까 가시가 서로 찔려가지고 으아 아파요. 막 또 떨어져. 떨어지면 외로워. 추워. 그러면 또 막 힘들다가 이걸 계속 한번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되어짐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너 가시 다 잘라. 그러면 고슴도치가 고슴도치가 되나요? 가시 다 자르고 우리는 알몸으로 그냥 하나되 이렇게 되는데 그 차원이 아니래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보고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한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이게 최정 구원의 완성이다. 뭐냐면 저나 여러분의 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한 분이신데 그 몸이 각 지체가 비록 손과 발이 움직이는 방향과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의 영을 부으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 혼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부분을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의 통치로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데스 4장 6절에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진짜 많은 스타일의 차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보수적인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나 보험주의적인 입장과 오순절 입장에서 분위기와 너무 달라요. 제가 양쪽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 동방과 서방을 또 접해보니까 이건 완전 또 달라요.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분이 늘 와서 하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툭툭 나오는 여러분은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떠나셨나요? 어딜 떠나셨길래 자꾸 임하시라고 얘기 구하시죠?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성령님 어디 나가셨어요? 성령님이 안 임하셨으니까 주님이 임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제 마음이 굉장히 울림이 됐어요. 성령이 들락날락 하시는 건가요? 주님의 말씀은 계속 내가 영원토록 너무 함께하리라 주님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확신 주시고 이러는데 우리는 기도는 늘 떠났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과연 뭘까요? 이게 다 인간 입장에서의 표현인데요. 성령께서는 결국 뭐냐면 성령이 떠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이 감각이 멀어지는 여러분 이게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 있어서 진짜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가까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멀게 느껴졌다 그래서 부부가 아니고 떠난 건가요? 그게 느낌인 거죠. 느낌인 거예요. 에베서 1장 20절부터 23절 먼저 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걸 속사람으로 풀어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교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영역 안에 다 주님의 영으로 부으셔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성령은 또 아버지께 들은 말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아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의 재정 돈 사용에 있어서도 내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경제 영역에 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께 묻고 성령이 인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정해서 살면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한 마음이 되고 거기에 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모든 영역에 왜 우리가 어둠이 있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 유산을 빼앗겨요 탕자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정하여 살아갔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 반대로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가져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대로 살아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떠나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떠나지도 않았겠지만 상상도 안 해봐서 그림도 안 그려지네요 구원의 완성은 결국 우리의 모든 영역 제가 왜 자꾸 모든 영역이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트랜스포메이션의 얘기예요 그냥 종교의 영역이나 신앙에서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는 걸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는 이 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알고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한다는 우리가 구원의 절개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거의 다 끝부분에 1년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보면서 조금씩 알겠죠 아 이런 걸 말씀하셨구나 그게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있죠 충격이 많았죠 부활을 살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성육신 제가 속사랑 강의를 요즘에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평생 처음 듣는데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목사님들 사이에게서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는 아직 못 만나봤지만 이번 우리 목요일아 스쿨에도요 이번 두 번째 지난주에 목사님들 선 서너 명이 새로 왔어요 봤더니 그 한 같은 목사님들 모임 지방에서 웅창 오셨더라고요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본대요 그래서 와보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수지에서 오시고 이렇게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이런 너무 센세이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맞죠 어떤 갈망이냐면 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뭔가 조금 안 이루어지는 정체되어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보고 해보면 안 되는데 전혀 새로운 얘기가 있는데 와서 그걸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혼의 도시라든지 구원에 이루어가는 거래 그리고 이제 구원의 절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원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럴 때 어떻게 이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어드리라 성령이 그냥 우리 자꾸 이제 오순절적인 적금을 많이 했잖아요 성령 받아라 아멘! 이라고 막 불 받고 쓰러지고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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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린 이게 성령 받아라 물론 그렇게도 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도 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모든 건 다 뭐예요? 그래서 구원의 최종 완성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하나 얘기할 때도 머리가 복잡한 게 한 단어를 막 여러 교단에서 다르게 쓰니까 아 이게 저도 그냥 그림이 하나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고 이후에 서방과 동방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주의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갔다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 거죠 아 오순절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부터 이제 40일 동안 성령의 절기를 지나면서 성령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이신 주님이 비추게 하는 것들을 다시 주님이 이끌어가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내 혼의 지정의가 통합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연합이 이뤄져요 여기 설명하려면 좀 긴데 그냥 제목만 얘기하면 성령님이 어디에 임해요? 우리의 영혼 육 중에 어디에 임해요? 마음이요? 우리의 지정 아 지정이래요 영혼 육 중에는 어디에 임해요? 영에 임하는 거죠 영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점차 자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에는 뭐가 가요? 우리가 마음이 마치 표현이 그런데 고무 그릇과 같은 늘어나요 늘어나 그런데 늘어나다 보면 구멍들이 송송 있다는 거 보죠 그러면 그 구멍을 막아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구멍을 막아야 돼요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있었을 때는 그냥 부어져요 그만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말씀을 먹고 더 자라면서 크다 보니까 늘어나면서 다시 생겨지는 구멍들이 있어요 그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야 소위 말해서 세이지 않아요 주님은 다시 이 구원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주의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전에는 전에 제가 이렇게 이런 단어들 때문에 쓰기 싫어하는 건데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뭔가 좀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제가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에는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특정인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가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 땅의 성령과 번성을 다스리려면 기도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다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사명들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약간 오순절 쪽으로 접근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 주님이 새로운 성령을 불같이 불의 혀같이 확 부어져서 확 태우셔서 확 쓰러져서 확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 왠지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은근히 그런 거 좋아하고 기대하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제 3시 기도에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번역이 좀 번역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여기에 넣었다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하늘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부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더 그분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지를 같이 순정함으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걸어가는 그럴 때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초대교회 역사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의 공동체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 위로자의 영 제가 오늘 오전에 시간이 없고 그래서 막 말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아까 보혜사 성령 위로자, 대언자, 중보자 자꾸 위로를 못 받아서 위로받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위로하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피로를 가장 잘하시고 난 위로받을 데가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난 외로워 이런 건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 위로해 주죠 계속 성령은 위로자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과 나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고 사람이 없어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쪽에 이 감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께서 성령께서 나를 향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내어드립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시고 위로자이신 그분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위로하신 것 한 마디로 끝났어요 한 마디로 끝내요 위로가 딱 한 마디로 끝내요 할렐루야 성령의 절개 이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정해서 나아가 그럴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속사람의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